아예 후보를 내지 않은 경우도 있죠. 종로구 같은 경우는. 이낙연 후보가 사퇴를 했는데 결격 사유가 없었죠. 자연히 사퇴를 했는데 이낙연 후보 사퇴 이후에 공식적으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지 않은 중요한 이유는 딱 마찬가지입니다. 종로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하고 종로구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바로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한 거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위한 모든 종류의 시나리오가 선거 이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실시가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지금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울산시장을 하고 다음에 재선을 위해서 출마했을 때 이제 울산시장 선거가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2018년 6월 13일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사건이라고 하죠. 대통령 측근이라 불리는 586운동권의 그런 보좌진들이 7, 8명 정도가 관여된 사건이죠.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때 이제 울산경찰청장이 황운화 씨였죠. 황운화 씨. 황운화 씨가 대전 중구에 출마해 가지고 석연치 않게 당선됐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금수완박에 총대를 메고 있는 사람이 과거에 울산경찰청장으로서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사건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황운화 씨입니다. 황운화 씨의 4.15 총선 선거결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분석해서 보내준 자료입니다. 이은근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의 100%를 가정하게 되면 황운화 후보가 128.2%를 얻었습니다. 상당히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관외 사전투표는 이은근 후보가 100%인데 미래통합당에 그런데 황운화 후보가 177.8%를 얻었습니다. 4.15 총선에서 가장 조작을 많이 한 것이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다음에 당일 투표에서는 오히려 이은근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은근 후보가 100%일 때 당일 투표를 황운화 후보가 86.2% 얻었습니다. 이 1번, 2번, 3번 투표 가운데서 가장 정직한 투표가 당일 투표일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100대 86.2로 이은근 미래통합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화 후보를 눌렀습니다. 그러나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는 엄청나게 황운화 후보가 이긴 겁니다. 이 자료를 제공한 전문가는 교차투표수, 그러니까 당일 투표수를 정상으로 가정하고 관외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가 조작된 것으로 가정해 가지고 추정치를 만들어낸 일종의 조작 흔적이 있는 그런 투표지수, 이른바 교차투표수를 11,007표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1,007표를 황운화 후보에게 넣어주고 이은근 후보에게 빼주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총해 가지고. 그래서 총조작 사전투표수는 2만 2,014표입니다. 6번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6번을 보시게 되면, 6번이 어떤 자료인 거 아닐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득표수입니다. 황운화 후보가 6만 6,306표, 이은근 후보가 6만 4,498표입니다. 4.15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데이터는 1,808표로 황운화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로 이은근 후보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조작된 표, 사전투표에 조작된 표를 수정하게 됩니다. 황운화 후보가 얻은 1만 1,007표를 빼고, 이은근 후보가 빼앗긴 1만 1,007표를 더해주게 되면 실제로 추정한, 양 후보가 얻었을 것으로 추정한 표는 황운화 후보가 5만 3,338표가 됩니다. 이은근 후보가 6만 8,201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은근 후보가 1만 7,863표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선거를 그냥 승리를 훔친 겁니다. 1,808표로 패배한 것이 아니고 1만 7,863표로 미래통합당의 이은근 후보가 승리한 거죠.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 등을 고려해 가지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2021년도 3월 달에 선거 무효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은근 후보가. 선관위 눈치를 봤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황운화 후보는 대전, 중구에는 모두 17개의 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7개가 아니라 17개입니다. 총투표 동수가 17개고 투표 동수에 포함되고 있는 투표수 개수가 모두 82개입니다. 모든 82개의 동에서 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율이 다 이재명 후보가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황운화 후보는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보신 표가 그대로 여기서 바로 다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숫자에 그대로 이름 다 드러나는 거죠. 숫자에.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숫자에. 어제 선관위의 작품 전시회 2번 방송을 할 때 마치 KR님이 아주 흥미로운 그런 논평을 남겼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제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은 왜 조작에도 그들이 불구하고 패배한 결과가 나왔냐는 부분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추적하자면 그 이유는 방심이 아니라 한계 때문입니다. 설령 사전투표 전체를 자기네 후보의 것으로 조작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당일투표자가 더 많은 이상 당일투표자 전체가 윤석열 후보를 찍는다면 사전대 당일 비율대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게 됩니다. 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이번 3구 대선에서 벌어졌다고 추측합니다. 사실상 윤석열 후보가 90% 이상 정도로 압승했을 것이고 어디에서 당일투표에서 여당 의원들의 허탈한 표정의 의미는 바로 진인사를 하더라도 사람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사람이 더 이상 어찌해 볼 수 없거나 허탈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거기에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동의하지 않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일투표 압승 때문에 결국은 승리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선거 기술자들이 생각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맞아뜨려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결과로 결국은 선거가 마무리화된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모든 선거를 다 도덕질을 한 거죠. 이게 최준구님 전 기술직 공무원인 최준구님이 작성한 최종적인 그런 도표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는 총 12% 조작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는 총 20% 사전투표 선거인수 조작 그리고 2020년도 4.15 국회의원 선거는 25% 조작 여기서 25%는 사전선거에 참여한 사전선거 선거인수 혹은 사전선거 참여자 수의 25%를 조작한 겁니다. 그리고 2022년도 3구 대선에서는 사전선거 선거인수 혹은 사전선거 참여자 수의 20%를 조작한 그렇게 해서 선거가 모두 다 이제 그쪽 승리로 일부는 넘어가고 일부는 이제 그게 덜 켜가지고 이제 발각이 돼서 결국 이번처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사회생하는 식으로 이렇게 승리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그런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관계자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공정선거를 어느 누구보다도 집행해야 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들이 결국 개입해서 이렇게 문재인 정권 하에서 거대한 그런 사전특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실행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전특표 조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런 사전특표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사전선거 참가자 수 사전선거 선거인 수의 총 20%에서 25%를 조작을 해온 것이죠. 그래서 절반의 표는 이제 여당 후보한테 밀어주고 또 절반은 야당 후보에서 빼앗는 그런 식으로 거대한 전산조작이 이루어졌고 그 전산조작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지고 수백만 표가 위조투표주가 만드는 투입됐는데 그 위조투표주는 제대로 투입됐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일 법원이 전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가지고 투표함이 제대로 법원에 도착하게 되면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함 속에 투표지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선거결과가 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시간이 촉박하지 않으면 아마도 법원에 증거보전용으로 투표함을 제출하기 전에 통과리를 통해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꼭 같은 그런 표수만큼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정말 무도하고 또 기막히고 또 참담하고 또 이렇게 사악한 부정선거가 이 땅에서 2017년 5구 대통령선거를 기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고 처음에는 12%를 조작하다가 최고 25%까지 올라갔다가 이번에 20%까지 그렇게 판단한 것은 아마도 확진자 사전투표에 충분히 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총조작 20%를 구상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나라가 뒤집어지고도 남은 만한 그런 일이고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과 함께 제대로 밝힐 수 있을지는 국민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정치인들은 절대 선거관리위원회의 눈치를 계속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서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 문제를 대한민국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요리를 지방선거도 똑같은 형식의 그런 이벤트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거의 망한 나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방송은 날로 날로 탄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에 민주당은 초강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바로 부정선거 수사를 막기 위해서 금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겁니다. 현재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6대 범죄에 바로 선거 범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